네, 243쪽부터 가보죠. 장기보유특별공제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왜 필요하는가? 그 취지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취지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해요? 그러면 세금 적게 내게 해드리려고요. 그러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깎아주려고요. 그래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깎아주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안 하면, 이걸 안 해주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조금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그럼 엄청 많이 나오면 세금 내겠는가? 못 내겠는가? 못 내. 그럼 세금 못 내면 그걸 거래를 안 해버리죠. 그럼 거래 자체가 딱 굳어버려요. 이런 것을 부동산학계로 인해서는 얼어붙는 효과라고 해서 동결효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결효과를 완화시키려고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이게요. 그거는 학교론에서 하실 이야기고 전세법은 그런 거 상관도 없는 거니까. 취지는 그냥 그리려니 하세요. 이런 거. 두 번째 적용요건으로 가봐요. 어떻게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여기를 빼줄 때 어떤 경우 빼주냐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요. 이 물건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반대는 뭔가요? 국외. 금방 국외라는 말을 알아버리네요. 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토지하고 땅하고 건물로서 건물 속에는 이 건물 속에는 주택도 포함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봐요. 아니 토지 건물이라 하니까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는가요? 물어보는데 왜 못 받아요? 그랬더니 주택이란 말을 안 써서요 그래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따로 주택이란 말을 안 쓰면 그냥 건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따로 말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무엇과 무엇으로서 그랬는가요? 토지와 건물로서. 토지와 건물로서. 그다음에 조건이 또 있어요. 등기는 꼭 돼 있어야 되고. 등기는 반드시 돼 있어야 돼요.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되고 장기보유니까 보유기간이 3년은 넘으셔야 돼요. 조건 됐네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맞으면 이 조건에 맞으면 내가 나 이 조건에 맞으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해주세요 하면 해주겠는가요? 가만히 있어도 해주겠는가요? 요건만 충족하면 가만히 있어도 해줘요. 해주세요 하면 세무서가 그래야 하긴 해고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신청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면 네,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러면 돼요. 시험은 그렇게 되니까.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만 충족하면 당연히 공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지. 국세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택이 나중에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단, 가루를 잘 보세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합니다. 그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처음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인가 남의 권리를 사온 사람이라는 이야기인가 남의 권리를 사온 사람. 그 사람은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요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었을 때는 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그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구입해왔을 때 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끝. 요건 끝났어요. 자, 요건 끝났어요. 요건 끝났으면 진짜 이해했는가 이해하지 못했는가 확인만 하면 돼요. 자, 이제 확인 들어가네요. 이게 못 하시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이 가능하다겠죠? 그러면 요걸 제외한 나머지, 이게 이걸 이외에 나머지 요 세 개를 뺀 나머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 돌리면 되니까, 반대로. 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 상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안 된다.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안 된다. 외국에 있는 것 안 된다. 요건을 뒤집으면 되잖아요. 요건만 뒤집으면 되는데 배제를 또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더 낭비하는 거예요. 요건을 정확히 잡고 요건에서 뒤집어버리면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뒤집기를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이 표로 연습하면 돼요. 자, 연습. 우리나라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고 토지이고 등기되고 3년 이상을 보유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고 3년 이상을 보유했으며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자, 다시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무엇, 무엇, 무엇 세 가지만 가능하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받는다, 못 받는다? 조합원, 입주권만 받으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것들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 여기서 다 틀려가요. 다 틀려나가요. 그러니까 요건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요건은 대충 공부해놓고 이거 될 거라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스스로. 자, 다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요 세 개만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만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세 개만 되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자, 조합원, 입주권은 일반적인 경우는 공제가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안 된다. 우리 나라에 있지만 미등기, 토지, 건물이고 3년 이상을 보유했으며 공제? 안 된다. 안 된다. 비거주자가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토지, 건물이고 등기 되고 3년 이상이면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요건을, 요건을 정확히 생각하세요, 요건 다시. 자, 요건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등기 되고 3년 넘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돼. 자, 그럼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우리 나라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물건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물건이. 그럼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래요, 받는다예요. 요건을, 그러니까 요건을 못 잡으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건을 본인 스스로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거주자일지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의 물건이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면 그럼 비거주자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될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냐면 거주자에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지만 비거주자가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틀렸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은 아주 교명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나라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에만 충족이 되면 비거주자일지라도 공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 딱 남았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한 개든 두 개든 한 개든 두 개든 내년 5월 9일까지는 무조건 공제됩니다. 내년 5월 9일까지는. 그럼 올해 시험 볼 때는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집이 있든지 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년 5월 9일까지는. 그러면 올해 시험은 내가 무조건 안 되고 내년에 시험 볼 사람이면 공부를 달리해야 돼. 그런데 올해 시험 볼 사람이면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원래 올해 5월 9일까지만 된 것을 1년 연기해서 내년 5월 9일까지 1년을 연장해 줬어요. 내년 가보면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연장이 될 거예요. 다시 또 연장될 거예요. 연장이 되든지 아니면 아마 저 제도가 폐지되든지. 어제 나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동산하고 관련된 걸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설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제도는 아마 내년쯤 되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불합리한 조항들이에요. 사실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장기 보유도 못 받게 하고. 전국 어디 있냐. 그러면 수도권만. 서울만이에요 지금. 다 풀렸어요. 다 풀렸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서 저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서울도 조정 대상에서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풀어보면 저 제도 없어져버린 거예요. 아마 풀 가망성도 있어요. 지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공부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안 보셔도 되니까. 그러면 한 편에 넘겨보시면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어요 하고 공제율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이 식을 잘 봐보세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빼주라는 이야기인가. 양도 차익에서 빼주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무엇에다가 공제율을 곱해서. 양도 차익에다가 유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하세요.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필 표시에서 중요 표시해놓은 거예요. 양도 가액이 아닌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하기 하겠습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를 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양도 가액의 일정률을 곱하여 이렇게 내요. 양도 가액에다가 곱하는 게 아니라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는데 이제 물가를 정부가 물가를 아주 많이 빼주겠는가. 조금밖에 안 빼주겠는가. 조금밖에 안 빼줘요. 조금밖에. 그래서 매년 2%씩밖에 안 빼줘요. 매년 2%씩. 매년 2% 매년 2%라는 이야기는 최소 몇 년은 넘어야 되고 3년. 그러면 3년 넘으니까 보유기간에다가 2%씩 이렇게 곱해가는 거예요. 구구단 2단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럼 첫 해는 3년에서 4년 미만이면 2, 3은 6%. 6%. 4년 이상 5년 미만이면 8%. 2%씩 올라가는 거예요. 매년 2%씩 2%씩 물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끝에 15년이면 30%. 30% 바로 뒤에다가. 여기다가 한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도. 아무리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몇 프로 이상은 안 빼준다. 30%. 그럼 최고 한도가 30%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몇 프로씩만 공제 혜택을 주고 2%씩. 2%씩 공제 혜택을 주는데 양도 가액의 2%다. 양도 차익의 2%다. 양도 차익. 차익의 2%고 최대 몇 프로밖에 안 빼주고 30%까지밖에 안 빼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이제 바로 밑에 2번. 이제 1세대 1주택으로 내려 보세요. 해석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1세대 1주택은 우리 가족을 통틀어서 주택이 몇 개만 있는 사람 하나. 1세대 1주택자들은 1세대 우리 집이 집이 하나밖에 없으면 지금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2년 이상을 살았더라면. 그러면 왼쪽 날개를 보세요. 왼쪽 날개 보시면 2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이 있고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집을 하나밖에 없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2년을 살았던 사람들은 2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은 보유기간에 4%씩 인정이 돼요. 또 거주기간에 4%씩 인정이 돼서 제거 80%까지 공제. 너무 많네요. 80%까지 돼요.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안 해준다면 80%를 안 빼주면 세금이 조금 나오겠는가 많이 나와버리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공제를 못 받으면 부동산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멈추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 이상을 살았더라면. 2년 이상을 살았더라면 보유의 몇 프로? 4% 거주의 4%. 그러면 각각 4%에서 최대 80%. 그러면 그 내용이 표에 있는 거예요. 2년 이상을 거주했으면 보유, 보유기간의 4%. 그럼 3, 4, 12, 12%. 그럼 여기가 10년 이상이면 40%. 보유기간의 한도가, 보유한도가 40%. 거주한도가 40%. 보유와 거주 따로따로 40%. 양쪽 따로따로 40%. 두 개 더해서 최대 몇 프로?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년 거주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2년 거주를 못 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걸로. 일반적으로 돌아가면 일반적인 경우는 매년 몇 프로? 2%. 최대 30%. 자, 다시요.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적이라고 칭하고 있는가요? 자, 그래요. 읽을 줄 알아요, 이걸.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년 거주를 못 했을 때도 1세대 1주택 적용인가? 일반적인 걸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일반적인 거. 그러면 매년 몇 프로? 그렇죠. 이게 금방 이해되버리죠. 2%. 최대 30%. 그런데 많은 분들이 2년 거주를 못 했으니까요. 보유기간 4%에서 40%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세대 1주택에서 2년 거주를 한 것만 4%, 4%.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일반적인 걸로 봐서 2%씩 최대 30%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실무하실 때 틀리시면 안 돼요. 지금 시험에 우리 시험용으로 내기가 힘든데 실무에서는 이거 틀려버리면 큰일 나요. 상담할 때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버리기 때문에 이거 잘못 상담하면 나중에 아마 세금 물어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세금 물어내라고 막. 아이고 이거요. 공제를 80%까지 받으니까요. 세금 얼마 안 나오겠는데요. 그런데 80% 공제 못 받고 세금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그거는 누가 물어줘야 되는지 알겠죠? 세금 조금 나온다고 팔았는데 세금 많이 나와버리면 중개사님이 세금 물어줄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함부로 상담해서는 안 돼요. 그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단 보유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 전체 조건, 요건 다시. 요건에서 토지, 건물이고 등기되고 몇 년 이상을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고 3년. 그러면 그때 3년 보유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제 기업번, 니은 번호 보세요. 기업번에서 2월 과세 여기다 체크하세요. 자, 기업에서 2월 과세. 2월 과세라는 게 뭐냐면 2월 과세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시간 끝나고 마지막 시간 돌아가면 2월 과세 설명을 할 거예요. 2월 과세라는 것은 내가 내 물건을 내 배우자나 내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10년 안에 팔아버리는 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내 물건을, 내 부동산을 누구한테 먼저 증여를 하고 배우자, 배우자한테 먼저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걸 다시 모르는 사람한테 몇 년 안에 팔아버리고 10년 안. 작년까지 5년짜리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10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10년 안에 팔았을 때 이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2월이라는 거. 그러면 2월이라는 거. 지금 백화점 가보면 무슨 상품들 내놓고 있는가요? 그것도 안 해요, 2월 상품. 그게 2월이에요. 그 사람이 못 팔고 상대 배우자가 못 팔고 나한테 넘겨가지고 나한테 넘겨가지고 그걸 대신 내가 대신 팔아주는 것을 이걸 2월 거래라고 그래요. 2월. 그래서 2월 과세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 걸 뭐 해서 내가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넘겨 받아서. 넘겨 받아서 내 것을 팔았다는 이야기인가? 그 사람 걸 팔아줬다는 이야기인가? 그 사람 걸 팔아줬다. 넘겨 받아서 그 사람이 못 판 걸 내가 대신 팔아줬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2월 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유기간은 3년 보유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지금 내 물건을 내가 팔았다 했는가? 그 사람 걸 내가 받아서 팔았다 했는가? 그러면 내 것을 내가 팔았다. 그 사람 걸 팔아줬다. 그 사람 거. 그럼 보유기간은 나부터 시작한다. 그 사람부터 시작한다. 알아버렸네요. 그 사람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유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유기간은 내 것이 아니라 2월 과세니까 내가 내 것을 파는 게 아니라 넘겨 받아서 그 사람 걸 팔아줬으니까 보유기간은 내가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그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다. 그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만 넘으면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어를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용어 2월 과세란 용어만 풀면 끝나는데 모르니까 이걸 뭘 어떻게 막 애우려고 그래요. 이 말은 이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못 판 물건을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대신 팔았지만 내 물건으로 본다. 그 사람 물건을 팔았다 본다. 그 사람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3년만 넘으면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참 처음에 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오늘 이게 이해가 되시면 진전세법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면 이 어려운 것을 이 어려운 것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그러면 두 번째요. 상속 상속을 받으면 B는 공부하지 마세요. A만 하세요. 상속을 받았을 때 일반적인 경우만 그러면 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물건은 그 물건을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물건인가요? 사망자 물건인가요? 내 물건 그러면 내가 상속받고 3년이 넘어야 된가요? 그 사람이 산 날로부터 3년이 넘어야 된가요? 내가 상속받고 내가 받은 걸 팔아먹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이렇게 3년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넘으셔야 돼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상속받은 물건이라 하면 상속받은 물건이라 하면 내가 상속받고 3년이란 얘긴가 사망자가 취득하고 3년이란 얘긴가 상속받고 3년이 넘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혹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게 과거 18회 때 부동산 합계론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세법이 아니에요. 합계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고 토지이고 요건을 충족하며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야기는 등기도 돼 있고 3년 보유도 됐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틀렸다 맞았다. 맞았다. 1번이 답이네. 엄청 쉽네. 자 두 번째예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가는데 상속이네. 상속. 상속을 받으면 보유기간 어디서부터 3년이 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실로부터 상속개실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넘으셔야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잘 보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인가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인가요? 소득금액.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무엇에서 뺀다? 양도차익에서 그럼 완전히 틀렸네요. 그래서 계속 이 식을 익히지 않대요. 여기 식이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지문을 못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산식이 정확히 안 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신청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승인 필요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승인도 신청도 필요 없고 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공제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가주택을 10년을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해서 그냥 1세대 1주택이고 거주기간 2년 넘었죠. 그럼 보유기간에 몇 프로? 4% 4%니까 40% 거주기간도 4% 그러면 40% 두 개 합치니까 몇 프로? 80% 어? 이것도 답이네? 어디가 틀렸는 거 봐보세요. 아니요. 고가주택 맞아요. 고가주택이 12억 초과하면 세금을 물어야 되니까 맞아요.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차액 이렇게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를 다 기억해서 80당 나오니까 어 맞았네 그런데 앞에가 차액으로 살짝 가액으로 바꿔놨네. 참 출제위원들 진짜 해도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퍼센트를 숫자를 계산하게 만들어놓고 앞에다가 살짝 틀어버리니까 꼼짝없이 틀려버린 거예요. 1번을 이해를 못하면 무조건 5번을 찍게 돼 있거든요. 5번을 정확히 딱 5번 80%도 맞았네 그럼 5번이 답이네 하고 찍어버려요. 너무 치사하죠. 이렇게 이게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도차익에다 곱해라 양도가액에다 곱해라 양도차익에다 곱해라 자 됐죠.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끝났네 이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딱 끝났어요. 끝나면 이제 소득금액을 계산했어요. 소득금액에서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것은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건 이제 뭘 빼주라 하겠는가 양도소득기본공제 그러면 기본공제라는 것은 기본공제는 이 소득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고할 때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 소득은 그때그때 소득을 말하는가요? 1년치 소득을 말하는가요? 1년치 이게 1년치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빼주는 것도 이 빼주는 것도 1년치 소득에서 빼줘라 그때그때 소득에서 빼줘라 1년치 1년치에서 빼주니까 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250만 원은 기본적으로 빼드리겠습니다.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연간 소득에서 250은 영수증이 있어야 빼준다 없어도 빼준다 없어도 어떻게 빼준다 기본적으로 빼준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1년 번 소득에서 250은 그냥 빼드리겠습니다. 기본으로 그냥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1년 동안 양도하면서 얼마는 추가로 영수증 없이도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250은 영수증 없어도 연간 250 정도는 그거 팔려고 돈이 들어가니까 이건 기본으로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기본공제를 받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 조건 공제대상 자산을 이제 한번 볼게요. 공제대상 자산은 먼저 체크하지 마세요.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인 자산은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 어떤 물건도 상관없고 보유기관도 상관없고 물건도 상관없고 보유기관도 상관없고 뭔만 돼 있으면 그렇죠. 미등기를 제외한 그랬으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등기만 등기만 이행이 돼 있으면 무조건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전제 조건은 무엇만 되어 있으면 등기만 되어 있으면 등기만 되어 있으면 얼마만큼 공제를 받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공제받아요. 그러면 여기가 함정이에요. 양도 소득 금액의 종류별로 종류별로 연 250을 공제하는데 연 250 안에 똑같은 글자 두 글자가 써졌네요. 뭐라고 써졌는가요? 각각. 아니 왜 각각이라고 왜 써? 어? 소득 금액이면 소득 금액이죠. 양도 소득 금액이니까 1년치 소득에서 250을 빼주는 데는데 왜 각각이라고 썼냐고요. 왜 각각이냐고요. 이걸 따져야 돼요. 그럼요. 이 소득 금액을 나누기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양도 소득 금액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나누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나누는가를 봤더니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소득 금액하고 주식에서 벌어들인 소득 금액으로 구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체계는 총 4개로 구분하는데 4개로 구분하는데 4개까지 하지 마시고 딱 2개만 나눴세요. 2개로만. 시험은 2개로만 나오니까. 그럼 이제 이 틀을 잡아야 돼요. 지금 이걸 잡는 연습이에요. 주식하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빠르신 분들은 이해가 좀 됐을 거예요. 지금쯤.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는 것 여기서 발생한 부동산 소득이라는 것은 어디 무엇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동산 소득이라고 칭하면 되겠는가요? 이해가 되셔버린 분이 있네요. 다시. 2개로만 잡으니까 양도소득세 대상을 무엇과 무엇으로만 나누라는 이야기인가?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누니까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동산이라 한다. 주식을 제외한. 주식이란 글자가 없으면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칭해버린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의 종류를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열거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공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주식이 아니면 부동산이다. 주식이 아니면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요. 여기서 부동산 그랬으니까 부동산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연간 얼마를 공제해라. 250. 그럼 1년에 제가 부동산을 여러 번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해서 소득금액이 있어도 그걸 다 묶어서 얼마밖에 안 된다. 250. 그때그때가 아니라 1년치 소득에서 250. 주식에서 또 얼마. 250. 연 250을 공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돼요. 또 외국에 있는 물건 자, 주시하셔야 돼요. 외국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외국에 물건을 팔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값이 필요한 건? 비행기 값. 외국 갔다 왔다 하려면 비행기 값 필요하죠. 그러니까 비행기 값도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 되는데 일일이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외국 것도 연 250을 따로 빼주는 거예요. 250이면 여기서 외국 갈 때 기본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면 외국 가겠는가? 한 200만 원, 250이면 가요. 그래서 기본으로 250을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일지라도 250은 빼준다 안 빼준다? 빼준다. 그런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외국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했어요. 소득금액은 빼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 물건을 팔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경비는 빼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해가 되신 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이해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 있는 분은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됐을 거고 안 되신 분은 여기에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신 분은 기본공제 완전히 잡으신 분들이에요. 1년에 토지와 건물을 각각 양도했다. 1년 동안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았으면 총, 기본공제는 총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만 원 그냥 알아버리시네? 250. 주택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각각 양도했을 때는 총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다? 목소리가 조금 약해졌어요. 250. 왜 250인가? 보니까 둘 다 뭐가 아니니까. 주식이 아니니까. 둘 다 부동산이죠. 그러면 건물과 주식을 각각 양도했으면 총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다? 500. 500. 금방 이해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내용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종류를 소득 금액의 종류를 이 소득 금액을 뭐에서 발생한 소득과 뭐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나누라 하냐인가? 부동산과 주식으로 두 개로만. 부동산 소득과 주식으로 나눠서 각각 얼마씩 공제해라. 250. 그럼 이제 각각 공제할 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참고용이에요. 여기 1번만 보세요. 1번만. 2번은 공부 안 해도 돼요. 여기 동그라미 1번 3번에. 그럼 양도 소득 금액 속에 감면 소득, 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으면 250만 원을 빼줄 때 감면 되는 소득에서 먼저 빼는 게 좋겠는가요? 감면 안 되는 소득에서 먼저 빼는 게 좋겠는가? 감면 안 되는 거. 왜? 이유가 뭐다? 감면 안 되는 거에서 250 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나중에 헷갈리지는 않아요. 왜 감면 안 되는 소득에서 250을 먼저 빼준다? 어차피 감면은 세금 낸다, 안 낸다. 세금도 안 내는 건데. 세금 안 내는 데에서 빼면 괜히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 내는 감면 이외의 소득에서 250을 빼내야지. 그래야 세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든지 비용 처리, 경비를 줄여주려고 해놓고 감면에서 먼저 뺀다. 그러면 장난하냐고 그런 거죠. 지금. 감면 이외의 소득에서 먼저 빼야만 양도소득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금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면 이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해드리겠습니다. 4번.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했네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는 그중에 한 사람만 한다, 각자 한다. 각자 신고하는 거예요. 둘이 각자 신고해. 각자 신고하니까 기본 공제는 각자 받는다. 둘 중에 한 사람만 받는다. 그렇죠. 신고도 각자 하니까 각각. 각각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각각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 하나를 팔았을 때는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두 사람 다 250을 받는다. 둘 중에 한 사람만 받는다. 아니 부부도 신고는 각각하잖아요. 각각하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받는다. 각각 받는다. 각각 받는 거예요. 각각 받아요. 그러니까 공동 명의면 세금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엄청 유리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소득도 나누고 소득 250도 빼고 세율도 낮아지고. 금액이 쪼개지니까. 그래서 공동 명의가 훨씬 유리하신 거예요. 이제 보충 내용으로 가보죠. 그러면 앞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요건만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했다 불가능했다? 가능했다. 그러면 다시 외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려면 우리나라 왔다 갔다 하는 무슨 값도 들어간다? 비행기 값. 그러면 비거주자일지라도 기본공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갈 때 비행기 값하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올 때 비행기 값은 둘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항공사에서 달리 봤던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갈 때 300만 원 들었어. 그럼 외국 사람이 그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올 때는 뭐 100만 원밖에 안 들은가요? 같죠. 그러면 기본공제는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같이 빼줘야 된다? 다르게 빼줘야 된다? 같이. 그래서 같이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똑같아야 돼요. 왜? 비행기 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기본공제 250은 무조건 똑같이 250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비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비거주자와 동일하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야 돼요. 비행기 값이 같으니까 맞죠 그래야 돼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끝났냐 하면 또 여기까지 끝났네. 자 기본공제까지 끝났어요. 오 빨리빨리 끝나네 이제. 이제 세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나왔어요. 과세표준에 뭘 곱하니까? 세율. 이제부터 세율을 익혀야 되네요. 이제 세금을 내려면 세율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율은 올해 8월 달에 개정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이죠. 네 그래서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몇 가지는 아르셔야 돼요. 자 이제 참고로 이건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는데 세금을 계산할 때 세금을 계산할 때 두 개가 나와요. 세율이 두 개가 나왔어요. 세율이 두 개 나오면 두 개를 다 계산해. 따로따로 계산해가지고 정부는 세금이 더 많은 걸 가져간다 적은 걸 가져간다. 국민을 봉으로 생각하네요. 많은 걸 가져가요. 맞았어요. 정부가 빼줄 때는 많은 걸 빼주는 거야. 조그만 걸 빼주는 거야. 조그만 거. 그것도 아쉬워버렸는데. 이제 여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았으니까. 이제 1번 토지 건물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세율로 가요. 이 세율에서는 딱 하나. 딱 하나.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믿음기. 다른 세율은 지금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믿음기는 확실히 잡으세요. 그럼 믿음기면 이런 불리익이 있어요. 제가 믿음기는 불리익을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얼마나 큰가 봐보세요. 믿음기로 팔으면 어떻게 일이 발생한가. 믿음기로 팔아버리면 비과세도 안 돼요. 감면도 안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안 돼요. 기본공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기로 팔아버리면 비과세도 혜택도 박탈돼요. 감면에 혜택도 박탈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안 돼요. 기본공제도 안 돼요. 세율은 무지막지하게 물려버려요. 세율은 어마어마하게 세율, 높은 세율로 물려버려요. 그러면 믿음기로 판 사람은 그 물건을 팔고 세금 내다가 뭐 해버리겠는가. 미쳐버리죠. 그러면 세금 내다 미쳐버리니까 미칠 정도로 세금 물려버리겠습니다. 미칠 정도로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라는 이야기인가. 미칠, 십십 프로입니다. 미칠. 미칠 정도로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믿음기로 팔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기로 팔았을 때는 몇 프로 물려버린다. 십십 프로. 그런데 시험 볼 때는 80%라고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왜 그걸 착각하냐면 취득세에서 무동산을 취득해서 취득해서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했을 때는 중가산세로 80%를 물리게 돼 있어요. 가산세. 거기는 가산세예요. 여기는 세율이에요. 세율이 믿음기로 팔면 몇 프로 세율로 세금을 물려버리겠다. 70%로 물려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물려버린 거예요. 양도소득세만 70%예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7%를 더 물리면 77%를 물려버려요. 그럼 남는 것도 없네요. 그래도 20 몇 프로 남았죠. 거기다 중개 보수 줘야죠. 못 줘야죠. 못 줘야죠 하면 남은 거 없어요. 진짜 남은 거 없어요. 그래서 믿음기는 세율이 몇 프로? 70%. 그럼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약간 다른데 이건 참고만 하세요. 1년이 안 된 상태로 팔면 50%만큼 세금을 물어야 돼요. 이것도 많죠. 1년에서 2년 사이로 팔면 40%만큼 세금을 물으셔야 돼요. 2년 넘어서 팔아야만 6에서 45% 이 정도 세율로 가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 토지나 건물을 토지 건물을 1년도 안 돼서 팔면 1년도 안 돼서 팔면 50%만큼 세금을 물으셔야 돼요. 엄청나요. 주택 같은 경우도 주택으로 가보죠. 주택도 또 믿음기만 체크하세요. 주택. 믿음기로 주택을 팔아버리면. 믿음기로 팔면 이것도 몇 프로겠는가요? 70%. 똑같아요. 나머지 건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 개정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옛날 수준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양쪽에서 지금 줄다리 가고 있어요. 양쪽에서. 우리가 만든 부동산 세제인데 그래서 어제도 공개적으로 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세금 부동산 세제를 가지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게 바로 이거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라 이 소리에 협박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원래 자기들이 만든 법이니까 절대 통과 못 시켜준다.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통과 못 시켜준다. 그리고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8월에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부분은 8월에 가면 개정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험 보기 전에 개정돼 버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공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고 그냥 놔두셔도 시험에 내지도 못해요. 어차피 개정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시험 출제위원들도 출제 안 하니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기타, 넘기면 안 돼요. 기타 자산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보유기간하고 상관없이 6에서 45%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기타 자산이 뭐냐면 오른쪽에 날개 들어있어요. 오른쪽 봐보세요. 오른쪽. 골프 회원권 하나 체크해 보세요. 골프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을 내가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아도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세율을 몇 프로를 적용해라. 6에서 45%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묻지 말고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50%가 아니라 6에서 45%의 초과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한 편 넘겨보시면 초과 누진세율이 있네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양갈 5번은 내년 5월 9일까지 보류됐으니까 공부하면 안 돼요. 양갈 5번은 아예 공부하지 마세요.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이제 복잡한 게 하나 났네요.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상속하고 관련된 거 앞에다 주의하고 다르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상속하고 관련된 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먼저 봐볼게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는 이 보유기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3년 이상 보유기간을 잡을 때는 1번과 2번 중에서 1번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잡았던가요? 2번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잡았던가요? 1번 여기서부터 상속개실로부터 양도일까지 해서 장특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속개실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 넘었어야 돼요. 그런데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그게 아니에요. 세율을 적용할 때는 사망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가요. 그러면 2번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율 적용을 할 때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2번을 적용해요.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율을 적용할 때 거기 밑에 참고표를 보세요. 참고표를 보시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세율 적용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가는 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실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차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문제 나오면 특히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물건에 대한 세율 적용을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2월 과세 동그라미 2번에 2월 과세 2월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내 것을 내가 내 것을 팔았다 그랬는가요? 앞에 사람 걸 넘겨 받아서 팔아줬다 그랬는가? 넘겨 받아서 그러면 내가 내 것을 받은 게 내 것을 판 게 아니라 넘겨 받아서 값의 물건을 팔았으니까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값부터.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이니까 증여했던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 여기서 이렇게 세율 적용을 할 때도 증여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도 증여자부터 둘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많이 물어보겠는가요? 상속에 대한 세율 적용을 많이 물어보겠는가요? 그렇죠. 상속에 대한 세율이 예외니까 그걸 물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속에 따른 세율은 어디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하라는 이야기가?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 1까지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세율하고 관련된 게 다 끝났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 다 끝났어요. 여기까지. 다 끝나버렸네요. 세금 계산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미등기 상태. 오른쪽 이제 4번. 미등기 양도 있죠. 그런데 문장을 먼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비과세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예요. 비과세나 감면을 배제시켜버린다. 두 번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버린다. 됐죠? 그다음에 한 표에 넘기세요. 세 번째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 미등기로 팔면 세율은 몇 프로까지 높여버린다? 70%로 물려버린다.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 밑에 표에, 보충표에 여기만 체크하세요. 미등기 시도 필요 경비는 공제된다. 이것만 체크하세요. 앞에서 미등기일지라도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토지 건물이고 미등기일지라도 몇 프로까지는 인정해줘라 그랬는가? 0.3%. 0.3% 인정이 됐죠. 그래서 미등기일지라도 필요 경비 공제는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문제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를 봐요. 이게 32회 시험에서 나왔던 실제 시험 문제인데 이거예요. 미등기는 세율은 70%.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배제. 필요 경비 계산 공제, 배제다, 가능이다. 가능. 기본 공제, 배제. 기억, 니은, 니을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문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냥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문제로 낸 거예요. 이제 오른쪽 등기 의제. 등기 의제까지 가보네요. 등기 의제라는 말은 거기에 등기 의제라는 것은 뭘 좀 이해하시냐면 하나, 둘, 셋, 네번째 줄 봐보세요. 네번째 줄. 네번째 줄에 보시면 미등기일지라도 등기로 보아서 미등기에 따른 분리익을 받지 않는 것을 등기 의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제라는 것은 의제라는 단어예요. 의제. 의제는 그게 아닐지라도 그걸로 봐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어도 그걸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등기로 팔아도 미등기로 보겠다는 이야기인가 등기로 봐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등기로 봐주겠다. 미등기를 등기로 인정하는 것을 등기 의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제가 되려면 왜요? 왜 인정해 주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하게 되면 그건 내 잘못인가요? 내 잘못 아닌가요? 내 잘못 아니죠.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앞에 있는 요구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미등기를 등기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장기의 반대는 뭔가요? 단기. 단기 할부. 단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했을 때는 계약 조건에서 미등기로 팔아도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해 준다. 그냥 미등기로 본다. 그냥 미등기로 본다. 그래서 앞에 장기냐 단기냐 여기에서 답이 갈려버린 거예요. 장단기를. 처음 볼 때는 장단기를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장기 할부 조건일 때만 등기하지 않으려고 팔아도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미등기를 등기로 잡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이나 그럼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은 누가 등기를 못하게 막아서? 누가? 정부가. 정부가 등기를 못하게 막아서 내가 등기를 못하고 파는 것은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아니다. 내 잘못 아니네. 내가 등기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안 해주네. 법률 규정상 등기를 안 해주니까 미등기로 팔아도 이거는 등기로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분양권. 분양권에 대해서는 내가 등기하러 가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럼 분양권은 미등기로 팔면 기본공제 250만 원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왜 받을 수 있다? 법률 규정상 등기가 불가능하니까. 법규정상 분양권은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법규정상 등기가 불가능한데 미등기로 팔았다고 기본공제 안 해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규정상 등기가 불가능한 것들은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해서 등기하고 동일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번하고 4번. 3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워요. 비과세를 미등기로 팔면 원칙은 비과세를 받는다. 비과세를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그러면 농지를 미등기 상태로 교환을 했어요. 미등기 상태로 교환하면 원칙은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그런데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는 그럼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쌍방토지가액의 차액이 그러면 고액토지에서 저액토지를 빼가지고 고액토지의 4분의 1 이하가 되면 이렇게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면 미등기로 교환을 해도 미등기로 보겠다 등기로 봐주겠다 등기로 봐주겠다 그러면 비과세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미등기로 교환해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등기로 인정해 주니까 등기가요 그래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비과세 요건에만 충족이 되면 이 뜻이에요 비과세 요건에만 충족이 되면 미등기로 팔아도 미등기로 보겠다 등기로 보겠다 등기로 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5번 앞에다가 주의하고 달아보세요 5번만 주의해 보세요 5번만 다른 거 놔두셔도 돼요 동그라미 5번은 1세대가 1주택을 1세대 1주택을 2년을 보유하고 팔았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러면 건축 허가를 안 받았다 허가 받지 않았다를 세 글자로 줄여 보세요 그래요 뭐가 뭐가 하니까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등기를 안 했네요 등기가 불가능해 왜 허가를 받지 못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해서 등기가 불가능하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집이 뭐가 주택이네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뭐가예요 그럼 뭐가 주택이면 비과세 못 받는다 받는다 원래는 못 받는다 원래는 못 받아요 뭐가 주택은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런데 비과세 대상인 어떡하네요 비과세 대상이라는 이야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 뜻이에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이상을 보유했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보유기간 3년 아니라 2년 비과세는 2년 비여요 2년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이 충족이 되면 충족이 되면 미등기로 팔아도 등기로 인정을 받아서 뭐가 주택일지라도 비과세 요건에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럼 시골에 집 한 채를 가지고 2년 이상을 보유하고 뭐가 주택일지라도 시골에 있는 집들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6번하고 7번은 크게 중요해요 그냥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 안 됐으니까 내가 등기하러 가면 정부는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등기를 안 해주니까 미등기로 팔아도 이건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아니다 내 잘못 아니죠 내 잘못 아니니까 등기로 인정을 받아서 비과세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번 환지처분 공고 전 어떤 것도 그랬네요 환지처분을 공고하기 전에 공고 전이니까 지금 등기하고 싶어도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등기가 불가능하죠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니까 미등기로 팔면 나는 불이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왜? 내가 하고 싶어도 정부가 안 해주잖아요 내가 등기를 하고 싶어도 정부가 해줄 수 없으니까 이거는 내 잘못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부에서 등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내가 미등기로 팔아도 미등기로 봐준다 등기로 봐주겠다 등기로 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특수한 것 중에 하나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양도소득금의 특별한 경우 특례상부터 이제 세금 내는 것까지 한 시간 남았어요 이제 한 시간 이제 세금 계산을 오늘 양도가액부터 산출세까지 계산하는 과정도 알았고 이제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어떻게 계산해서 계산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세금을 언제까지 내는지 이것까지 이제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